어머 어떡해 예 침착하게 제가 설명해드릴까요? 예 지금 일단 공장은 끼고 계신데 저 다름이 아니고요 예 지금 숟가락까지 들고 계시네요 그쵸 안 드신거죠 아직 모르니까 반찬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여기가 마지막 집이에요 아버님 일단 나와가지고 우리는 집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 없어요 마지막 집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발 아버님 어머님 여쭤보세요 저녁 식사하셨습니까? 네 방금 다 먹고 치우고 있어요 방금 다 먹고 치우고 있어요 아 아 아 지금 한 달 만 우리도 아십니다 저희가 제일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떡해요 아니 저 잠깐만요 어머니 손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도 지금 설거지 중이신 거예요? 어머니 이제 설거지 한참 치우고 먹으려고 설거지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았을까요? 먹으려고 5분만 빨리 왔어도 되겠네요 네 5분 아니고 3분? 3분만 빨리 왔어요 네 근데 어머니 진짜 정말 3분만 빨리 왔으면 저희들과 식사 같이 했을까요? 그렇죠 저는 주말이어서 네 주말이어서 제레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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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 맛이 어땠나요? 좋았습니다 방금 아까 좀 전에 한 번 해서 갔다 와서 케이크 먹고서 아 케이크도 먹었어요? 네 케이크 먹고 와인도 한 잔씩 근데 저 와인도 먹었는데 아아 그때 여기였는데 어? 누구지 아실까요? 아니 뭘 그러세요? 아니 bts인지는 안 bts인지는 안 아 bts인지는 안 아 말이야 아 팀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방탄이라 안하네 그냥 bts라고 그러잖아 아 그렇죠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아 일본에서 인기 많으셨는데 어떻게 갔어요? 제가 일본을 자주 왔다 갔어요 아 정말요? 출장으로 많아요 아 네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하신 거 같은데 몇 달 전에 아 네 몇 달 전에 줄 수 있는 거 보고 뭐 하냐고 하니까 방탄소년단 기다린다고 조심했는데 아 그걸 보셨어요 아 네 이 모든 게 삼곱방 우리가 빨리 왔으면 네 폐단하게 앉아서 치우기 전에 앉아 아니 제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피 땀 눈물이 있죠 아 맞아요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것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차에서도 그거만 들려 듣거든요 아 진짜요? 왠지 그거 들으면 너무 막 아 너무 막 아 너무 막 뱉었던 눈물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번내야 돼 아 번내야 돼 원 투 트위 눈꽃이 떨어져요 더 조금씩 멀어져요 먹고 싶다 아 아 아 진짜 지금 먹고 싶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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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.